요즘 뉴스에 연일 여소수 관련 소식들을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물류대란을 넘어 생활대란 무료까지 있습니다. 여소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정리를 그리고 안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소수는 내연기관 운송수산 중 디젤엔진에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총매로 여소수의 암모니아를 질소산화물과 반응시켜서 질소와 물로 환원시키는 총매입니다. 여소수와 디젤엔진, 디젤엔진의 중요성, 디젤엔진의 의존도 살펴보면요. 지구상 수송 분야 에너지 기술 중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경제성을 가지고 있고 가장 고효율의 저 배기를 실현할 수 있는 내연기관 운송수단이 디젤엔진이에요. 이 모든 물류 화물 선적을 운행하는 화물차 덤프트럭 일상생활에 택배 배송하는 일토나 화물트럭까지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디젤엔진 차량을 운송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소수는 반도체 사용에 사용되는 불화수소처럼 천난화학소재가 아니고요. 수익성이 낮아서 97%를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중국, 호주 간의 무역 전쟁이 발생되고요. 중국은 생필품 위주로 호주에 규제를 했지만 호주는 석탄 수출 규제로 중국의 큰 전력란들, 혹은 요소는 중국 밀 생산에 필요한 중요 소재인데요. 석탄 암모니아에서 추출하는 요소가 수입 제한에 따라 생산량이 극감되면서 중국은 10월 15일자부터 요소 수출 제한으로 국내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젤엔진 차량에 요소수를 안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기량이 작고 공차 중량이 가벼운 편인 일반 승용 혹은 SUV 디젤엔진의 경우 요소수 10리터 기준은 15,000에서 20,000km 그리고 저희 포조 차량의 경우는 20,000km에서 24,000km 17리터 용량이 사용되는데요. 문제는 물류의 축이 되는 대형 덤프트럭, 화물트럭들이 공차 중량이 무겁고 배기량이 높죠. 이 트럭들은 300km에서 400km 주행마다 보충을 해줘야 해요. 모든 요소수 디젤엔진의 부족시 미보충 경고등 작동이고 또 4,000km 이내 운행을 차량이 멈추지는 않지만 차량이 재시동이 불가해요. 차량 재시동을 위해서는 보편적인 일반 승용 SUV 차량일 경우 최소 4L 이상 요소수를 보충해 줘야만이 재시동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요소수 정보대책은요. 오늘부터 매점 매석 행위 단속으로 매점 매석 행위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고 그동안 수익성이 낮아서 수입에 의존한 국내 생산시설이 재가동하는 데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국내 업체들의 보유량은 한 달에서 두 달 분량으로 현재는 온라인 판매 제한을 시작하고 있지만 보충이 여유 있고 또 수입 다각화로 생각보다 빠른 해결들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만 해도 요소수는 주유소 행사의 사은품으로 무상 제공하기도 했고요. 벤츠나 BMW 경우 3년 요소수를 무상 제공할 정도로 10L당 최소 가격이 12,000원 정도 했던 요소수 가격이 지금 현재 6만원 전후까지 가격은 상상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빠른 수입 다각화나 재개일 경우 가격은 안정화될 것 같아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불화수소처럼 참단 화학 소재도 아니고요. 수익성 문제이고 소량 생산했고 또 요소가 필요한 비료에도 필요하죠. 국내 쪽도 그동안에 소량 생산하거나 수입에 의존했던 부분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차량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또 차량을 사용한 중에 SUV 차량들이 많이들 관심을 가져 보고 계실테고 또 SUV 차량의 내연기관, 가솔린, 디젤 엔진,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 동력을 선택할 기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로 보면 오히려 가솔린 SUV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환경을 생각한 자동차 소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예는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지표현에서 방출되는 열을 기체 이산화탄소 흡수해서 지구 온도를 올리는 구조인데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환경 분야의 핵심 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같은 조건에서 가솔린 쪽이 디젤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셀토스 SUV 이윤구동 일반 차량인 경우에 가솔린 엔진을 쓴 차는 1km당 132에서 143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똑같은 차량의 디젤 모델은 105에서 113g을 배출합니다. 가솔린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25% 이상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도 영향을 주겠군요. 네 바로 그게 문제인데요. 최근 몇 년간 국내 차량의 단위거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 보도처럼 2005년 유로퍼 기준이죠. 디젤 엔진 차량은 DPF 배기 가스 후처리 장치가 탑재되면서부터 현 SCR 선택적 환원 총회 장치까지 탑재되어 가솔린 엔진보다 디젤 엔진 차량들이 이산화탄소 젤소산화물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습니다. 브러셔에 요즘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브랜드의 브러셔를 참고해 보시면 가솔린 엔진들이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형격히 높습니다. 올해 나온 신형 엔진들을 가솔린 엔진들을 비교해 보셔도 큰 차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디젤 엔진은 모든 수송기관들 운송기관들 대다수 사용되고 있죠. 경제성 때문에 사용하는 거죠. 기하점이 가솔린 엔진보다 높아서 모든 브랜드의 가솔린 엔진 동급 차량 대비 디젤 엔진은 리터당 승용기준입니다. 7kg 이상 연비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진으로 첨부해 드릴 예정인데요. 2014년도부터 뉴스를 검색하시면 경유는 국내에 남아 돌고 있어요. 수출길까지 막혀서 21년도 기사까지 남아 도는 경유로 네이버 등 검색해 보시면 경유는 남아 돌고 있고 요소수는 부족하고 상반된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경유는 항상 가솔린 휘발유 대비 리터당 200원 정도가 항상 더 저렴했죠. 여기에 주행거리가 가솔린 대비 확연하게 높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아지고 또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보통 세단 승용보다 SUV 차량들은 공차 중량이 무겁습니다. 미들급 SUV종 경우 크기가 미들급 경우 전기차가 벤츠 2규시라는 차량이 있어요. 배터리 생산원가 고효율이 탑재되어야 되기 때문에 판매가격은 1억 전후에 두 가지 모델이 있죠. 이 전기 자동차 SUV 넉넉한 차량을 운행할 때는 초기 구입 부담들이 많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고요.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또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SUV 자동차에 도심 주행 시 연비율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고속 주행 시 연비 그렇게 높은 선택은 아닙니다. 배터리 효율이 저하된 겨울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행해 보시면 확연히 상온인 여름철, 봄가을철과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배터리 효율이 저하된 겨울철에는 휘발유 가솔린 엔진의 의존성이 높아지죠. 상대적으로 디젤 엔진 경우 시내 주행이나 고속 주행, 회전력 토크 수치가 높기 때문에 어느 브랜드 차량이든 연비라는 부분 유료비 부담은 가장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동력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요소수 문제부터 디젤 엔진에 관심이 없었고 또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직업들이 아니시더라도 물류 쪽을 운송 그리고 수송 관련 쪽 차량들의 동력은 대다수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디젤 엔진이 멈추면 요소수가 부족하면 물가 생활 대란이 일어납니다. 조속한 해결이 될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롭게 이번 운행 수당 동력에 대해서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하이브리드, 정기차들을 적정한 차량들이 어떤 차량인지도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유익한 방송이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킨르? 네... 인연 시청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틀렌이 그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